남해 상동면, 빼어난 물미해안선에 위치한 물미해안전망대는 카페와 옥상 정원, 특히 하늘 위를 걷는 듯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워크에서 360도 파노라마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. 1960년대에서 70년대 경제발전의 주역, 파독 관부 간호사들의 정착촌 남해 독일마을은 주홍색 지붕의 이국적인 풍광과 파독 전시관, 독일 옥토버페스트를 모태로 한 독일마을 맥주축제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다. 남해 독일마을은 청정한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.